영리하실 때 쟤가 먼저 생겼대요. 쟤가 먼저 생겼대요. 쟤가 먼저 생겼대요. 이걸 낳고 보니까 부집살림을 했다는 얘기네. 안녕하세요. 네 남이 오셨어? 뭐예요? 누가 보실 거예요? 갈 거예요. 성씨가 어떻게 돼요? 성씨가 어떻게 돼요? 삼촌은 운 들어왔네. 어떤 운? 우리가 왜 대운이 들어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운이 들어오면서 결혼 운도 함께 들어왔어요. 운기는 응. 운기는 좋아.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부모궁이 너무 약하다. 지금 삼촌은 더 출세를 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주를 갖고 태어난 반면에 부모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 가지야. 부모를 잘못 만났든지 부모가 말을 안 들었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모를 잘못 만난 거 같아.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놓고 봤을 때. 엄마보다도 아버지 운이 약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던지 아니면 아버지하고의 인연이 조금 짧았던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나오네요. 그렇지만 운은 결혼 운도 들어오고 대운도 들어오고 요 나이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불국 자체가 이렇게 완만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5년부터 운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겨울에 겨울은 왔는데. 겨울에 겨울은 왔어. 상견례 때가 나와서 장애자 부모님 되실 분들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5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교통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전에 병원에 계실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알고 보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가 연애하실 때 제가 먼저 생겼대요. 그래서 그때 아저씨가 난다고. 그게 알고 있는 게 유분함이 저한테. 얼굴을 낳고 보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외국에도 나다니시고 일하다가 들어오셔서 선물 갖고 오고 싶고 그러지 않던데. 그분은 저번에 두 집사님이 됐다는 거네. 네 저는 몰랐는데 그저. 그러니까 제가 처벌자직인 거죠. 어머나. 쉽게 말하면. 그래 부모도 없어 아버지 덕에. 그저 이제 장모님도 주신 분이 얘기 들었는데 좀 막 하셨나 봐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 건데 뭐 전화드려서. 결혼한다 소리는. 결혼 직장이니까 그럼 두 자리가 다 비는 것보다. 아이고. 오시는 게 나지 않냐고. 제가 한 마디 해 드릴게요 안 오세요. 안 오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아버지 이 부 자리가. 본인하고는 인연이 아주 없어 아버지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분이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했을까 어 소심한 분이 본인이 본인 이 본처한테 있는 자식들 눈치 보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본처 자식들 거기 자식들은 소중하고 당신 인생에서 나를 지우고 배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마음에서 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놨겠지. 무책임한 거는 맞네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를 혼자 치렀는데. 왜 뭐 누가 있겠어 제가 마지막 발견하기 전에 전화드렸거든요. 근데 왜 야박하게 합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제가 그 날리로 다시 전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와 참 진짜 인내가 독하기도 독하다. 자기가 그렇게 해놔서 한 여자 인생을 그렇게 해놨으면은 가는 순간에는 와서 봐야지. 속상하네. 아까 내가 초장에 삼촌 타고 태어난 사주가 조금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이 아무리 복이 있는 사람도 여기까지 다 가질 수는 없어. 부모공이 좀 약해서 그렇지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운도 좋고 복이 있는 사주예요. 물론 이제 장인 장모도 잘 만났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결혼할 여성분도 삼촌 사주를 보면 와이프공을 보면 아주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속된 말로 천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젠가 때가 돼서 만날 기회가 돼서 다시 만나면 좋은 거고. 지금은 그냥 장인 장모님을 내 부모님이 더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는 게 나는.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면 정신 건강이 좋을 거 같아. 오히려 더 그쪽에 더 자라고 내 가정 안에서 삼촌만큼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와이프한테 자라면서 또 내 애기들 생기면 그 애기들 끝까지 책임지고. 한 테두리 한 가정을 호로시 지켜나가는 멋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될 거 같아. 용기네요. 뭐 천에 고와도 많아. 그러니까 그래도 어딘가에서 건재하고 살아계시다는 거로 그냥 만족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무슨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건강도 괜찮고 잘 살고 계세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본인이 걱정이지. 결혼 큰 대수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집중하셔가지고 결혼 준비 잘 하시고 새 가정 꾸리시면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사시면 돼.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조심해서 가세요. 끝까지. 행복할 생각 Cuál1 terror 거 같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푸짐 가 괜찮아요 주 극